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으유 귀여워 열어줄까 박지야 휴지기가 왔어? 영재 올라갔어 막히도 올라가고 싶은데 어떡해 에잉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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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있네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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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무슨 공사를 저렇게 하는 거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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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응? 너 왜 계속 엄마랑 발 나란히 하는데? 귀엽게? 응? 응 응 으아 딸이 뭐냐고 짠꿍 엄마 있네?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어구 어구 어글거려 엘 엘 엘 히어 귀엽다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귀엽네 진짜 잠이 화냐 무지 와 진짜 레전드다 이거 잔다 자 금방 가지 마자 누워있다가 이게 누워있다가 살라고 앉은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진짜 거북목 된다 아빠처럼 니가 쓴다 나중에 그렇게 또 앉아서 자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 미안 엄마 카메라 과정시키면 갈게 귀여워 아빠하고 나하고 닮은점이 있어요 아빠하고 나하고 닮은점이 있어요 눈 땡 땡 땡 땡 땡 땡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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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거야 아직 안되겠어 이까지는 경제가 너무 힘들어 그럼 고양이처럼 잘자